정면머리, 좌우머리, 좌우 손목, 좌우 허리, 찌름까지 안녕하세요 용형검도관 임재구 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검도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나 보호구를 착용한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대련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어느 부위를 타격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격 부위가 좀 몇 군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치기입니다 머리치기에는 이마 위쪽 가운데를 타격할 수 있는 정면 머리치기가 있고요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좌우머리치기, 우우머리치기가 있겠습니다 왼쪽 좌우머리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우우머리치기가 되겠습니다 손목치기가 되겠습니다 손목치기는 지금처럼 오른쪽 손목치기가 있구요 오른쪽 손목치기입니다 득점 부위를 죽도로 정확히 타격하였다 하여서 점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검체가 일치가 되어야 하구요 죽도의 선역과 중역 사이로 정확하게 타격하셔야 하구요 접격을dep harm, 그리고 타격 후 존심을 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격 후 존임을 치워야 합니다 탑 bios vista 하여 CHANNEL aka 다른 콘셉트를 Lösung 기검컨fs 습기기 arqu blanc